검색을 해보니까 방송사 가운데 한 곳에서도 안 다뤘습니다. 이 문제를. 배후 진료가 붕괴된 문제라. 그러니까 참 보면 취재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건지 1.19 먼저는 보도를 하지 배후 진료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응급실 의사를 아무리 채워도 응급실 위기가 해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도하는 데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 오늘 배후 진료가 붕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디칼 타임스의 이지현 기자가 아주 취재를 잘했네요. 응급실 뺑뺑의 근본적 원인은 다른 진료가 배후 진료가 붕괴됐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사퇴 이후에 응급실 당직 전공의 공백은 교수 인력의 한계고 그리고 응급의학과 의사가 사직하는 원인도 배후 진료 붕괴 때문이다. 배후 진료 붕괴가 일어났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한국 의료가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개수에서 뭐만 초점을 맞추느냐 언론들은 응급의학과 교수 부족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총체적 의료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 A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40대 신근경색환자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시술 수술이 가능한 심장내과학원 흉부외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인근 병원 15군데 전원을 요청했지만 응급시술 수술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고 간신히 서울로 전원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즉시의 이름들 수술 받았으면 살 수가 있었겠죠. 배후 진료과의 심근경색환자에 대해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심혈관 관련된 수술하시는 분이 없었던 겁니다. 구로역 작업차량 충돌사고 26일이죠. 골절된 50대 남성 환자는 16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센터로 전원됐지만 대퇴부 골반골 골증을 응급수술이 가능한 정형외과 전문의 부재로 서울연체병원 원탑병원까지 전원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술을 받았다. 응급실 뺑뺑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꼽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핵심은 배후진로의 붕괴, 배후진로가 붕괴가 된 겁니다. 위 사례의 A병원 의료진은 의대정원 사태 이전에는 전원이 됐을 환자입니다. 의료현장은 심각한 상황입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배후진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문제를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앞에 문제만 여러분 취재해서 보도하니까 응급실 의사만 채우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들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실 의사 사직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원인은 배후진로 붕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배후진로라 하면 응급실에 환자가 내원했을 때 내과, 외과, 정외과 같은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진로를 할 수 있는 진로를 말한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응급과의 전문의들은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고 응급처치를 하지만 배후진로가의 여러분들 사람을 배치했을 때 완전한 여러분들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배후진로가 무너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응급처치 외에 최종적인 해답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제대로 공할 수 없기 때문에 가령 신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내보냈을 때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있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심장내과 혹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해당 환자를 살릴 수 있다. 현재 의료회장은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후진로가 전문의 진로가 위축되면서 결국 환자를 전원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해당 병원에 배후진로가에 해당 전문의가 없는 겁니다. 왜 배후진로가 약해졌을까 지금까지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외에 내과 외과 정외과는 각 진로과별 당직 전공위를 배정해 진로를 해봤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죠. 이게 2024년 7월입니다. 경상남도 양산부산대 병원을 보시게 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9분 그리고 응급센터에 탁과가 7명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탁과가 1명밖에 없는 겁니다. 탁과가. 근양대학교는 응급의학과 5명 탁과가 3명이 여러분들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명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보시죠. 그러면 이 여러분들 응급실에 정형외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내원하면 당직 중인 해당과 전공위를 투입해 수술을 진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수에게 응급콜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해왔다.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사태 이후에 전공위가 사직하면서 교수가 응급실 진로까지 도맡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응급실의 야간에는 해당 전공과의 전공위들이 야간당직을 써준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나간 겁니다. 교수분들이 응급실까지 커버해야 되는 겁니다. 교수분들이 낮에 여러분들 외래 진로도 해야 되죠. 밤에 여름 야간당직까지 쓰면 하기 역부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사태 이후에 해당 교수들은 이미 정해진 외래 진로와 예정된 수술만으로 스케줄이 벅차다는 겁니다. 수시로 터지는 응급실 콜에 대응할 수가 없게 되니까 빅스 파이버 병원조차도 진로 제한이 걸리는 겁니다. 응급실에서 안과 수술 불과 정형외과 응급수술 불과 교수들이 물리적으로 커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공위가 빠진 공간이 이렇게 큰 겁니다. 전공위가 빠진 공간이 그래서 이러면 전공위가 대학병원의 척추다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야간당직을 이분들이 다 커버해 줬기 때문에 낮 근무를 마치고 의대 교수들이 집에 귀가를 해서 쉬고 다음 날 업무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 응급실 콜까지 다 받게 되게 되면 야간 주간이 범벅이 돼서 이분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과거에는 응급실 진로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최대한 가능하도록 맞추려고 애를 썼지만 의대 정원 사퇴율은 진로 불과 결정을 내리는 병원이 수두룩합니다. 배후 진로가 붕괴되고 인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병원도 사라지면서 혼자만 버틴다고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43표나 사직을 해버린 겁니다. 병원의 배후 진로가 붕괴된 상황에서 응급실을 지킨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안의 한 수련병원 교수는 의료 현장은 현재 하루하루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진로 문제없다는 발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지부의 응급실 특별 대책 또한 초점이 모두 응급실에만 맞춰진 것을 보면 핵심을 전혀 짚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배후 진로 정상화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여러분 이 문제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응급실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기자 질문에 여러분 응급실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비상의료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응급 상황이 위기 상황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매일 8시 여러분들 9시 뉴스에서 계속 뉴스를 타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더 여름 정확하게 응급실 여러분들 경상북도에 소재한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A씨 인터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다른 병원으로 환자 이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루 평균 1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내원했고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잘 관리되는 응급실이었지만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응급 중환자들을 받아주는 대학병원이 없어서 몇 시간을 헤매다가 결국 다시 돌아와 본원에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전원을 씻긴다고 해서 모두 살 수 있는 부장은 없지만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과 없어서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다른 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분노가 침질을 흐르고 너무 큰 무력감에 빠져 더는 진로하기가 힘듭니다. 정부가 이런 사태를 숨기는 것은 의과대학 정원이 응급의료 붕괴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 분노와 이것으로 인해 정권이 흔들렸다는 우려 때문일 거로 생각하게 됩니다. 경기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이며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조차 흉부, 복부, 대동맥응급질환, 담낭담관질환, 영유가장중첩폐색, 사지접합 등의 치료와 기간지응급내시경이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 남부 간판격인 응급실은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절반이 사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대한응급의학회 김인병 이사장에 따르면 이미 대부분 응급실이 해당 병원에 수술한 기존 환자의 위주를 받고 있고 신규 환자나 전원 환자는 못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뷰에 응하는 응급의학과의 전문의는 대도시 응급실의 환자 처리 능력 감소하면서 환자들이 주변 중소도시까지 밀려오거나 응급실 진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종별 상관없이 환자 이송 전원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소도시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차 병원으로 여러분들 환자가 밀려드는 겁니다. 중증 환자들도. 실제 그가 근무하는 응급실은 기존의 관내 환자만 수용하면 됐지만 이제 주변 도시는 물론 경상북도 지역 1.19까지 본원으로 이송을 문의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근 내원 환자가 종전 대비 40에서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고 9월 추설 명절이 겹친 다음에 전국 응급실이 연시에 셧다운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과 맞물려 응급실 전체 진료가 마비된 지가 오래입니다. 추설 명절이 다가온 것도 심히 우려됩니다. 명절 연휴는 평소에도 3배에서 5배 정도 환자가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정된 의료진이 볼 수 있는 환자는 제한되어 있지만 누군가는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19 구급대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구급자 안에서 토요를 하더라도 수용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차를 세우고 수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구급대원이 배정하는 응급실을 무조건 환자를 밀고 들어가서 수용하라는 말도 안 되고 위험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결국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건 다른 진료가인데 전공이 사직에 의해 교수를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실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인데 A씨가 근무하는 응급실 역시 기존의 6명이 근무하던 절반이 여러 유로 사직했습니다. 당장 울산대학병원 응급실만 봐도 원래 13명이 응급실을 지켰지만 이제 교수 4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장은 이들이 몸을 가라앉아 일주일 교대 근무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사태가 6개월째고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과 교수도 마찬가지면 이들이 없는데 해당 과 진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모든 진료과가 연계되어 응급의료가 마비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학병원이 중증 응급환자를 전원 받지 못합니다. 당장 대구지역 5개 대학병원의 평일 낮 시간대 상황파만 봐도 가장 환자를 잘 받는 시간대입니다. 대부분 응급중환자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느니 전국 응급실 1.2%만 일시로 제한이니 거짓말로 눈가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응급의학계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최소 2, 3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근거 없이 밀어붙인 악법과 주항들, 비과학적으로 산정된 의과대학 정원증만이라도 조속히 파기해야 됩니다. 함께 피술의료 분야들이 소송 위험에 최대한 벗어나게 하고 저평가된 수가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소송을 너무 난발하고 배상액도 너무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는 미국의 20불의 1 수준으로 강제하고 배상액은 그보다 더 높게 책정할 수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진로비가 이만인데 사람이 잘못되어도 17억을 배상할 것은 말이 안 됩니다. 30년간 원가의 60에서 80% 수준밖에 안 되는 수가를 현실화의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상대적인 박당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돈이 듭니다. 좋은 약과 좋은 기구 양질의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많은 의료보험을 내는 것을 감내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싸고 좋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좋은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못 덮습니다. 이거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너무 반복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여러분들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못 덮습니다. 이거를 덮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듯한 현식일식을 정부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죽어 나가면 이런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감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